1.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명은 징계의 일종이에요. 징계 4가지 종류 사과라든지 뒤에서 보실 텐데 그래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그 징계의 가장 심한 징계가 제명이죠. 그래서 의원의 제명하려면 국회 제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4항 2항과 3항이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래서 2항은 자격 심사하고 징계 그 다음에 3항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보시면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 사유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제명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결혼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호부할 수 없다. 후반부는 맞아요. 근데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 사유를 헌법과 법률로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네. 제명 사유. 제명하려면 제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부가 틀린 거고 헌법은 제명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제명은 국회의 자율적 조치에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맞죠? 2항과 3항의 처분은 제소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항과 3항. 징계하고 제명. 그러니까 자격심사, 징계, 제명은 제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제명이 징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2항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3항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에 의해서 경고, 사과, 30일 내에 출석 정지, 제명. 그러니까 제명도 징계에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징계가 가능한데 제명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리게. 그래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한다고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제소할 수 없다. 제명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회의 자율권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냐고 의사와 내부 문제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특히 국회의 규칙의 자율적 재정권,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국회가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칙의 자율 재정권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신분에 관한 자율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원의 자격심사권, 자격심사란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한 국회의 심사 절차를 말하는데 헌법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의원의 자격유무에 관해 사법부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다른 헌법기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국회 스스로가 자격심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원에. 그래서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거 절차는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의의가 있을 때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 숫자, 특별종적수죠. 자격심사를 청구하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위원회는 자격유물 심사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본회의에서 자격유물을 결정. 자격의물을 의결하면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래서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징계란. 원내 질서를 분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당의 의원에게 과하는 제재를 말하는데 계속 얘기하죠. 무슨 사법부라든지 헌법재판소가 과하는 제재가 아니라 국회가 자율권에 의해서 국회 스스로 과하는 제재예요. 그래서 종류로는 경고, 공개에 의해서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그 다음에 제명. 제명도 징계의 종류라는 거. 근데 제명을 의결하려면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제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헌법 규정인 거죠. 그 다음에 징계의 조차는 아까 자격심사 청구하고 자격심사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죠. 요구는 의원 20인 이상, 그 다음에 모욕당한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 5인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역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최근에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인 거죠.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냐고 요구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본회의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회법 155조 조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의 효과.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거론된 의원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또한 자율성을 존중... 지금 우리가 국회의 자율권과 관계된 조문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중요하죠.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의자치법 78조 내지 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의결은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적 법률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정으로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헌법 규정에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그래서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의원의 사직허가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는 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표결로 처리를 하고 그러나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 64조 국회의 자율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거북불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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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